안녕하세요 먹음지입니다 오늘은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닭껍질, 까르보 불닭볶음면 먹방이고요 집에 뿌링뿌링 소스가 있길래 같이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간장과 식다리구이 이번에 먹으러 갈게요 아, 맛있다 아니, 나는 생각보다 맛있을 것 같아요 나는 뺨을 먹으러 갈게 나는 뺨을 먹으러 갈 것 같아요 나는 뺨을 먹으러 갈 것 같아요 랍랍 마시멜로우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사랑하는 지 쾌쾌쾌 뱃뱃뱃 고소하고 뱃뱃뱃 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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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조금만 먹어야지 내가 바퀴가 있는거 같네요 그리고 랩이 더 나아지지 못하네요 랩이 들리는 랩이 들리는 게 괜찮아요 아직도 잘 어울린다 처음엔 랩이 들리는 게 너무 잘 어울린다 랩이 살피는 거고 랩이 살피는 두가지가 있어요 랩이 살피는 거에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고루 닭다리 마시멜로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고추와 고춧가루 고추는 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참기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훈연히 먹으면 더 맛있어 회전부터 무릎을 한 입 매운 거 solche 처음 먹어봤는데 새로운 의미가 없어졌어요 너무 맛있어